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산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14일 오전 8시쯤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인근에서 화산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 남아있던 일부 주민들은 밤사이 지진 활동이 심해지자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산폭발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